우와! 우와! 한 번 찍어줘, 한 번 찍어줘. 아 근데 라면 없네? 돈까스. 지육도 없다. 라면 있네! 오 냉커피 있어! 냉커피가 안 들어가는데? 다 먹을 거. 냉커피 있어. 라면. 근데 이거 혹시... 이거 뭐여고 있어요? 이거 소고기. 사 먹는 거 아니야? 야 우리 그거 식건나 사 먹나? 다 쓰자, 다 쓰자. 다 쓰자고? 다 쓰자고? 다 쓰자고? 나 갑자기 너무 배고파. 와 전주빔밥 먹고 싶어. 나 라면. 저는 소떡소떡이 너무 먹고 싶어요. 저 어제도 라면 먹고 싶었는데 참았어요. 여기서 언제 라면 먹고 싶어? 야 너 라면. 야 너 라면 중독됐다. 나 맨날. 아니 근데 나 한 번도 안 먹었어. 맨날 참고 있어. 여기서 꼭 먹고 싶어. 한 번 듣자. 어떻게 주려나? 뭐예요? 어떻게 해야 돼요? 그냥 드릴 순 없고요. 그렇죠. 그럴 일이 오겠어요. 지금부터 휴게소 보글보글 진행하겠습니다. 세팅해주세요. 뭘 해? 야 너 지금 잠깐 들어올 때 먹자 보죠. 두 갈만 뒤로 갈게요. 야 막 먹어볼게. 이거 리액션 어떻게 나오나? 야 모르겠다. 형 근데 진짜 거짓말하지 못해. 먹어보면 어떻게 어떻게 하실까? 때릴 거 같아. 그게 날라 참을 거 같아. 다 막 먹었는데 시즌 파이브 시작하는 거야. 어떡하지? 이런 게 십살이구나. 와 이거 뭐야. 오랜만에 등장하는 데다. 돌려 돌려 돌림판. 누가 아니야 정훈이 형 살렸던 돌림판? 그렇지. 어 뭐야 꽝은 없어. 어? 꽝 없어. 하나씩 줄래 나봐? 자 돌려서 나온 음식을 드릴 건데요. 식권 한 장에 돌림판 한 번 돌릴 수 있는 기회가 되겠습니다. 야 아까 발 그거 빠지긴다. 이게 뭘 열어보니 두 개밖에 없어. 잠시만요. 몇 개로 먹었는데. 침착하세요. 진정하세요. 단 돌림판을 돌려나온 메뉴만 드실 수 있고요. 모든 메뉴는 1분 기준입니다. 우리 식권 두 개밖에 없는데. 일단 우리 할 거야? 안 할 거죠? 그쪽으로. 한 번 봐줘. 몇 점 있는데. 두 점. 다 쓸 거예요. 우리 다 써? 야 우리 다 써 봤어. 못 먹을 수 있어. 다 써. 다 써. 야 우리 저녁 못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다 쓸라고. 저희 다 써도 되는 거예요? 어. 하셔도 되는데 저녁 식사가 굉장히 준비되어 있고요. 일단 저희는 7개 쓰겠습니다. 네? 뭐라고? 잠깐만. 다시 뭐? 임국기 오징어 나.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